본인의 좌측 사진기자분들에게 코드를 도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마침부터 입장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쪽으로 화이팅하고 한번 해 주십시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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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객님 좌측 먼저 코드 취해 주시고요. 좌측만 해 주십시오. 천원을 보관해 주십시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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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우측도! 찹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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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딩! 상intend리 아 이거죠? 스트레스를 많이 봐서 수격이 안 좋은 거 같아요 네 이제 왼쪽 먼저 좀 말해 주시면 한 렘거 같아요 많이残기를 키게 된 거 같은데 파이팅 다 방송중 파이팅! 오늘 아주 곽택솔 때 옷을 입어서 반짝반짝 쫓아옵니다 이장봉팀의 샤워를 다녀왔습니다 샤워를 자칭 먼저 손 한 번 끌어주십시오 마치 대선 현장같은 진짜 꼬마 두고 싶어서 꼬마 한 번 나오십시오 마치 한 번 화이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화이팅 네 화이팅 아아 네 화이팅 네 화이팅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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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센터에 스쳐서 우리는 좌측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손 한 번 흔들어주십시오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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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헐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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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화이팅 한 번만 알려주시고 진짜 이건 됐다 이 영화가 되는 거야 일단 사진으로 찍으면 되시면 왼쪽에 기잡을 그을랑 먼저 아 포인트를 좀 튀어주시겠습니다 왼쪽에 기잡을 소랑원으로 주시고 보인들 영화니까 최선단에서 화이팅 한번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영화 원스텝에서 시안 역을 맡은 산다라방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첫 영화가 너무 떨리는데 정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 부족한 적이 많지만 점점 발전해달라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Fascinating 여러분들일날 여러분들을 들었는데 FF Other Pers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